후쿠시마에 지금 가 있는 가수 리아 씨와 그리고 우리 정범경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후쿠시마 원정 근처입니다. 바로 옆인데요. 지금 경고기가 계속 빨간색으로 아니 이래도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시 누구예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92 와 미쳤다. 2.28 아 이거 계속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후쿠시마에 지금 가 있는 가수 리아 씨와 그리고 우리 정범경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지금 차 아니군요? 네 차 아닙니다. 아 가수 리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네 여기는 후쿠시마 후타바 역이라고 가장 후쿠시마 원정에서 가까운 역입니다. 여기가 폐허가 됐는데 오늘 촛불연대 대표님 리아 씨 오시고 한번 여기 후쿠시마 편지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착하려면 얼마나 걸리시죠?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도착하시기 전에 우리 밤에 어제 찍어서 보내주신 거 있죠? 동영상. 네. 음향도 좀 상당히 안 좋네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음향 조정해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후쿠시마 원정 근처입니다. 바로 옆인데요. 지금 경고기가 계속 빨간색으로 아니 이래도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니까 직선거리 오른쪽으로 1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곳인데. 네. 지금 여기서는 직선거리로 10km 떨어져 있는 1.8km 호쿠시마로 가는 고속도로인데요. 바로 우측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일본 제일 원정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92km 와 미쳤다. 0.7km에서 0.62km 안전범위고요. 안전범위고요. 그 이상은 위험범위입니다. 마찬가지로 경험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이거. 여기 2.0입니다. 2.0입니다. 2.0? 2.0? 야 그 이 기계가. 2.16. 지금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측정기기가 2.0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기계가 그럼 잘못됐다는 게 아니네요. 거의 정확하네요. 2.28. 이거 계속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시내는 0.2가 넘는다는 거네요? 저 안쪽은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국내 언론은 처음으로 저렇게 가서 아마 우리 서울에서 우리 팀이 가서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여튼 본래 평균 정상적으로는 0.2인데 지금 2가 넘었다는 것이 어젯밤에 우리 정변공 기자와 가수리아 씨가 취재한 결과입니다. 다시 현재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착했군요. 가수리아 씨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수리아입니다. 가수리아 님. 지금 저희들이 어젯밤에 촬영하신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0.2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평균적인 자연 방사선 양이 0.7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0.7을 넘어가게 되면 이 방사선 측정 기계가 소리를 냅니다.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다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저희가 이동 중에 찍은 거기 때문에 계속 수치가 변화하긴 합니다만 어제 2.0을 넘어가는 그런 구간도 지났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계가 소리를 냈었던 거죠. 지금 계신 곳은 어디죠? 지금 여기는 후타바 마을인데요. 후타바 여기 원전에서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아 그래요? 기차역으로는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기차역 뒤편에 있는 지금 마을인데 여기는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분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먼저 한번 와서 본 결과 이런 집들을 부서서 소각을 하는 소각장을 만들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그래서 예전에 이 마을을 사고 이후에 갑자기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왔었을 때 자기 집이 있었던 자리에 집이 없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을이 그럼 거의 폐허가 된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는? 네. 많이 폐허가 된 상황이고 여기는 마을이 있고 여기는 또 마을 공동묘지도 있는 곳인데요. 여기 그때 당시 사고에서 희생되신 분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마을의 뒤편 공동묘지가 또 있는 곳입니다. 그 폭발되는 후쿠시마? 이제 제 뒤쪽으로 보시면 이 집들이 조금씩 보이시는데 저런 집들이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죠. 지붕만 보이시죠? 그 마을은 지금 폭발된 후쿠시마 원전에서 얼마나 되는 마을이에요? 여기는 지금 원전에서 한 10km 정도? 지금 정확한 위치는 지적이 안 됩니다만 10km가량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거네요. 결국 폐허가 돼 있다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폭발 당시에 조금 더 오염이 심한 지역이 있고 오염이 심하지 않은 곳들이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 마을로 다시 돌아오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현재는 나는 그래도 고향에 가서 여생을 마감하겠다. 이런 노인분들하고 지금 한 12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마을을 떠나신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나 아이들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미 타지에 너무 오래 자리를 잡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제일 큰 이유라고 하면 이렇게 오염된 지역에 와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제일 크게 있죠. 그래서 이쪽 마을에는 그래도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주 연봉이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급전이 필요하거나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출퇴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원전이 지금 가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마을에서 사실 정착을 해서 뭘 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전에 굉장히 많이 이 마을을 떠나셨다고 하면 지금 돌아온 확률은 한 10, 20% 정도? 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아님 제가 정확히 연도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된 해가 몇 년도죠? 2000? 11년이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죠? 전혀 회복이나 복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오염이 많이 그래도 이제 그리고 또 도쿄올림픽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자연광으로 이제 정기를 만드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많이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여기 주민들은 눈 가리기 용이다. 눈 속임 용이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국회 올림픽에 후쿠시마가 청정 지역이라는 것을 많이 홍보를 했었다.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정변공 기자하고 서울예술팀하고 같이 가신 후쿠시마 가신 이유 전에도 한번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취재 목적은 어떤 겁니까? 이전에는 이제 뭐 의원들의 참의원들의 인터뷰도 하고 일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최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후카바 지역 또 원전 주변의 상황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지역에서 한 3일간 있으면서 이 지역 곳곳 석석들이 촬영을 해서 봐드릴 생각이고요. 또 주민들은 또 다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여쭤볼 예정입니다. 어제 현지에 도착하신 거죠? 후쿠시마 현지에? 저희가 여기 안내해 주실 수 있는 전 원전 기술사 그 원전에 이제 근무를 하셨던 분과 만나서 조금 이 마을에서 가장 위험한 곳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측정기도 많이 가져가셨죠? 거기서 측정도 하고 네, 지금 여기는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측정기를 갖고 계시는데 0.35 정도 나와요. 지금 북교가 0.08에서 0.10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일단은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데요. 아까 저희가 여기 올 때 이 빨간색으로 올렸을 때 몇이였나요? 그때 0.8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였고요. 지금 여기는 0.38에서 0.417 이렇게 해서 변화하려고 했는데 이게 고정값이 아니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양보다는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걸어가다가 삐삐삐하고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이게 저희가 이게 위험도가 눈으로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를 계속 펴서 다니고 있는데 이런 곳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안간에 이 기계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었는데 어저께 고속도로 가다 보면 방사능 측정기가 있었잖아요. 일본 현지에서 설치한 거 어땠던가요? 같은데요. 기준이. 이 방사능 기계가 신빙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국토관리부? 국토를 관리하는 고속도로 관리하는 곳에서 설치를 해놓은 방사능 측정기가 있습니다. 곳곳에,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하고 측정값이 대체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를 못 믿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폭발되는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따른 지역에 따라서 측정 기준치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네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고가 났던 당시에도 아마 이 동네 말씀을 들어보고 또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동네가 바람이 매우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람 주위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표지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방사능 오염물질이 전국적으로 퍼지긴 했는데 퍼지면서 바람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에 의해서 조금 더 많이 실려오고 이랬던 지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편차가 조금씩 생기는 거고 이 지역 전체가 다 빨갛지는 않습니다. 어제 현지에 도착하셔서 축제를 어제 저녁부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어제 도착해서 도쿄에서부터 저희가 다른 장비를 하나를 가지고 내려온다. 차로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후쿠시마 지역에 도착한 건 밤 12시 정도였고요. 그동안에는 계속 차도 막히고 이동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하고 주말에 본격적인 취재를 하실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안내를 하신 분과 함께 후쿠시마 현재 주민들도 취재하실 것이고 근처에 바다는 못 가죠? 너무 위험하죠? 그 앞에? 바다를 이따가 상의를 드려서 또 한번 가볼까 어떻게 할까 상의를 드려볼 생각이고요. 저번에 제가 또 갔다 왔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 감시하는 인력이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도 체크해서 움직여야 할 것 같고 30일 날은 저희가 또 세계 원수폭 금지 대회라고 해서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런 뜻이거든요. 히로시마, 나타사키 이후에 만들어진 포럼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포럼 발표는 이번에는 준비가 너무 미흡해서 못하고 내년부터 하기로는 이제 참행과 하고 임의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수폭 금지 대회가 70주년 됐습니다. 70주년 원수폭 금지 대회를 이번 오염수 강류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대회 측에서도 후쿠시마에서 이번에는 개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여기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일은 후쿠시마 시내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수폭 금지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위험 지역이라든지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여기 그래도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사고 당시에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취재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으로 귀국하시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되시겠네요. 그렇죠? 다 취재하고 월요일 밤에 늦게 월요일 밤에 늦게 월요일 밤에 늦게 하게 됩니다. 네, 그럼 현지에서 취재한 걸 종합해서요. 다시 한 번 우리 정균공 기자하고 가수리아 님이 좀 정리해서 이게 사실상 한국 언론은 왜 안 가요? 도대체 국내 언론들이 가서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그런 만들듯이 하여튼 뭐 저희들 국내 언론은 처음으로 가신 것 같은데 제가 듣는 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론을 띄워도 드론이 가질 못할 정도로 방사능이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원전 근처까지는 드론을 안 띄워봤기 때문에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드론을 여기저기 한 번 띄워볼 생각이고요. 또 방송사들에서 그동안 공중파에서도 오시고 취재를 꽤 많이 해가기는 하셨는데 그래요? 중복이 되는 곳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는 중복이 되지 않는 곳으로 해가지고 속속들이 취재를 해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고생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론이 접근을 못하는 거는 원전 내부입니다. 원전 내부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로봇이나 드론들을 집어넣는데 그게 고장날 정도로 방사능이 지체가 굉장히 높다. 그거는 맞습니다. 네. 지금 원전이 사고가 났던 곳이 지붕이 뚫려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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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위로 가면은 기계도 힘을 못 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시고요. 한국에 귀국하셔서 다시 한 번 취재를 한 자료를 갖고서 한 번 같이 말씀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도 저희하고 시차가 별로 안 나죠? 네. 네. 시간은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변공 기자도 수고하세요.